컷! 어디 갔어요?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먹고 있나요? 시작! 영호동! 휴닝! 휴닝! 시작! 휴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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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tt 휵닝! 문 Nash& 문oration 公共iring! 아멘 힐링하러 가요. 힐링하러. 머리 깨질거 같을때 가면 아무 생각 안나오고 좋아요. 오 난 콩고수 불김치국수. 나는 콩고수. 안 무서워요.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안 무섭네. 들어와! 남자가 들어와! 그 사람이 무섭지? 귀요이 녀석아야. 귀요이 녀석아야. 귀요이 녀석아야. 너무 고맙다. 마흘땀 나오세요. 2인분 슝 너무 많이 먹어야지 두번째 max 단무지 조금 한번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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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어둠 딱딱 떨어졌네 젤리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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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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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세요 엄마 줄게 여기 기다려 자 아 아 다진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저기 아프지 않은 느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건 진짜 잘 먹어야 해요 면은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주면 어디다 가면 뭐하는지? 면은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면은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치킨면은 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이럴수가 잘 어울린다 이럴수가 잘 어울린다 이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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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다진거에 넣어줍니다 치즈와 닭다리 치즈가 잘 익을때 치즈가 잘 익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잘 익었을때 치즈가 잘 익었을때 이제는 니꺼 여보? 응 맛있지? 맛있지? 응 옛날에 저 종가자 내가 이거 확 틀리지? 여보 매콤해도 응 종가집은 맛없어요 물김치 어우 좋다 으응 으응 기통 타네 와 본래 또 만원 고맙습니다 바빴어 본래 바빴어 본래 고맙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으악 본래 으악 본래 하 으 으 으 으 으 으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잘 Per 경우에는 아 으 이거 수고치 맛있다 여러분 뚜레방콕 뚜레방콩콩콩콩콩콩콩콩 뚜레방콩콩콩콩 뚜레방콩콩콩 뚜레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어서오세요 반 ont 반 ont 국물이 진짜 워낙 덥네 먹방할 땐 말이 없습니다 국물 좀 드셔봐요 아 나 이거 밥 먹을래 여러분 한 개가 한 개 더 안 차 국물 좀 드셔봐요 그분은 소금 타냐? 고고수? 고고파지 이걸 먹으면 타지 말고 맛없어요 실성이 맛있어 중간에 핀떡 밥 먹으려고 명땡 р됡 한 개 하나 미친밥 먹으려고 미친밥 먹을려고 미친밥 먹을래 당국이 한 개 길이다가 뭐지 고기 맛있다.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중국집 맛 이거 배가 안차네 그래 비빔밥 먹을래 요구도? 비빔밥? 비빔밥만 해봐 내가 몇 초까만 먹게 그래 여보가 한거 나눠 먹자 그래 인사합시다 밥먹을때는 고기가 말좀 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이 어서오고 힘이 운이 어서오고 너만 볼래 어서오고 당사빈 어서오고 당사빈 어서오고 반갑습니다 춥네 봄이 좋아 어서오세요 삼각김밥 박벼슬머리 백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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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컴이랑 흡사하죠 어서오세요 체치야 소시고 김현중 소시고 김현중 소시고 임봉순 소세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어머머 영혜 누나가 우서와 양혜 큰 이모 큰 이모 소오고 봐라 여보 하던대로 하란다 이거 볼래가 볼래 볼래 빟빟사 빟빟사 빟빟빟사 빟빟빟사 내가 신나게 해야 빙이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. 내 노래 한 번 같이 한다고. 들어와. 들어와. 먹방 시작. 먹방 시작. 먹방 시작. 먹방 시작. 잘했어. 비니 계란 하나 먹지. 노른자 하나 먹지. 비니 노른자. 드세요. 아이고 노른자 맛있다. 그치? 아 이게 좀 시원하네. 처음에 나올 때부터 기분 안 좋았어.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. 괜찮지? 어. 내 스타일대로 할게. 사람이 늘 하던 대로 해야지. 유난히 어서 와. 숙현이 어서 오고. 아 이게 좀 살 것 같다. 아 그래. 아 그래. 흰자는 안된다. 어? 흰자는 안돼. 뭐라노? 흰자는 안주지. 노른자만 안주지. 어 성희름 누나 어서와. 어. 오늘 지컴입니다. 지컴. 예. 시원하지요? 정하훈이 어서와. 뽀샤시 어서오고. 그래. 음. 정숙현이 어서오고. 그래. 아. 큰 이모 어서오세요. 아. 고추장 비빌나? 어. 그래. 답답한데 마. 국수. 국수는 어지간하면 소화 되는데 마. 국수가 마. 안 넘어가더라. 그래. 국수를 빼. 오후에 물을 딱 붙이면. 응. 괜찮다. 그래. 아닌데. 맛도 없네. 저거 먹어보자 물김치 안 먹어봤나? 어 맛있나 먹어보자 김치 물김치 죽인다 아 좀 나가놔서 다니네 우리 거원에 죽이지 아 여기가 짱이네 찔성 찔성 얼굴만 잡지 현아 흑형이다 딴건 흑형이다 흑형 하지마라 얼굴만 잡다 누가 설레바리고 응? 음 송송이 어서옵네 로링 어서오고 올리고당 넣었어? 응 올리고당 살짝 넣었다네 올리고당 구웠어요 후라이드 응 잘했다 100미터 씨 안 보인다 장난하네 그녀와 어? 바라는 시간 어? 6초 거라 음 셰이야 어서온나 숙형이도 내일 비빔밥 해무라이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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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터치했어 응 볼 터치했어 100미터에서 안 보인다 그래 너 학교에서 100미터 달리기 안 해봤나 그래 100미터 억수로 멀다 안 보인다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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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료수 남았나? 으응 어젯 어 어젯커네 뭐 이거 이거 야 우리 양보해야지 어 우리 어 야 양먹자 올리브유? 근데 올리브유가 으응 괜찮아 어 하하하 어서오세요 아 주지마라 알겠어 오늘 잡기자락하게 그래 좀 기다리라 임마 오늘 잡기자락 한번 해야지 3일만이면 어 호미님이 좀 나네 주원이 어서와 보좌 봉준이 고마워 다져오 다져요 다져요 오늘 성이놈이 오늘 와일리 누네 가지고 어 성이놈이 어 성이놈이 누나 소리 듣기 싫다 어 아니 본래가 준 가사 있잖아 맛있어가지고 내가 다 처먹었어 저번에 논리 풀리면 다 먹었잖아 하여튼 뭐 댕기면서 외국 가사 있는 거 내가 다 처먹었어 미안해 외국어 더 많이 먹었어 맛있더라고 김남이 어서와 크런치 좋지? 크런치 초콜릿 응 크런치 좋지 나도 좋아한다 어제보다 얼굴이 편지 아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많이 받으시고 잘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